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너무 빨리 끝났죠? 그죠? 오늘은 5시간 정도 지나갈 거기 때문에 5시간 했는데 영상 녹화가 유튜브에서 3시간만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많이 유다이한지 아세요? 그만큼 죽은겁니다 그만큼 하다 뒤진거에요 다 자르는거니까 하다가 아마 많이 못 자르는 장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 최고 난이도로 가구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재미나 혹은 약간 좀 유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 유다히 유다히씨라고 하죠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1편부터 보시바랍니다 1회차 편을 보세요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이건 2회차 플레이입니다 이건 2회차 플레이입니다 이걸 세울 생각인가? 이걸 인양할 생각이라네 들어올릴 생각이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나 보죠 있네 여기 자 여기 보급품들이 있는데 2개가 빠졌네 찾아옵시다 산조가 많이 없다는데 바로 밑에 있네요 안 꺼내줄거 같지 않냐 그쵸 트레일러를 들어 올린 다음에 밤에 쟤를 들라네 어 뭐야 아 여기 상자가 하나 더 있네요 어 꽤 무겁겠는데 물 먹었을텐데 이거 그치 물 먹어가지고 남은거 뜨질 않아 나 안에도 보급품이 들어서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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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모션이 되게 굴욕적인데 어 체면이 이게 왜이래 체면이 이게 왜이래 그니까 산소 끝나면 인생도 끝인데 말을 안들어 됐어요 자 자 인양 두고 내려가네 어 머리 맞는다 갈고리를 걸라네 걸어주고 걸어주고 이 정도면 수압에 죽을 정도는 아니지 굉장히 낮은 편 아니야 받아주고 오케이 자 나머지는 같이 묶는다네요 2회차가 참 좋은게 뭔가 스토리를 언차티드는 한 번에 알아듣기가 힘들어 게임플레이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2회차를 하니까 스토리에 더 몰입할 수 있고 그쵸 플레이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더 스토리를 더 재밌게 두 번 봐서 모르는 것들 놓쳤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스토리를 더 몰입해서 보실 분들은 1회차보다 오히려 2회차를 어 더 추천하고도 싶어요 자 이제 난이도가 정말 극악이라는거 아 더 추천하고도 원하는 주식이 놓지 않을까 뭐 응 됐어 들어 올려 아오케이 기중기 탈하네 오케이 나 이제 출지 헐 자 어 으응 니 와우 더 나은 이 river 진짜 이렇게 오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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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오늘 아침에 과자 먹다가 입술 속안을 깨물었는데 피 철철나 되게 살짝 깨물었는데 이렇게 됐지 쇠맛 쇠맛 오진다 여기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쇠맛 나니까 그래 보급품 뭔지 궁금하죠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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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좋아 안에 뭐가 있었지 보리샷 뭔가 중요한 건가봐 저 상태로 꼭 있어야 되나봐 어 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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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네, 뭐 하는지?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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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에서 말래시아 아, 아니야. 아, 이 외계는 포지션. 네? 구구가 바로 먹기 때문에. 넌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돈이 성공할 수 있는 도로도. 모두 다 완벽해. except... 아, 최선의 최고의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걸, 그 един의 사람은, 그는 고추를 두고 있는 곳이... 제 고추를 금요일에 못 잤는 것 같다고요. 아, 이 공간이 너의 대관이예요? 이 대관이예요? 아니, 그는 대관이예요. 아무도 그 대관이예요. 당연히 대관이예요. 하지만, 닛, 이게 우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쓸모에 대한 공식이니깐. 우리는 사이의 너를 위한. 쓸모에 대한 공식이니깐. Nate, 이건 상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여자의 범위가 없지만 당신은 약 60년에 있어도 아니, 내가 해놔야 할지. 믿고, 이를 잘 하겠지. 나 그냥 하여. 내가 마음을... 그 배보다 더 쩌는 배 찾으려다 많이 죽을 뻔했대 아 1회차보다 2회차를 추천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청하는 기준에서 말한거죠 시청하는 기준에서 1회차보다 2회차를 추천한다니 1회차를 해야 2회차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내 말은 시청할 때 1회차보다 2회차를 보는게 낫다는거지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여유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니까 어 이제 내용을 좀 알고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들을 보면서 훨씬 더 집중하면서 스토리를 나도 즐기고 멘트를 때릴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내가 놓치는게 적을거 아니야 어 그러면 더 재밌다는거지 내용을 더 몰입해서 같이 보는거니까 주변에 빛 음 중간에 내가 또 맞는 얘기도 또 좀 하고 그쵸 어 네이트는 근데 말레이시아를 가고 싶어 하질 않아 그쵸 평범한 잠 네이트가 과거에는 모험을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은 말레이시아를 가서 난파선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어 허가가 안났어 허가가 안나다보니까 경쟁사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큰돈을 버는거야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하고싶어라 하지 않아 그쵸? 모험을 되게 좋아하는 앤데 왜그러냐면은 얘는 돈을 원하는 애가 아니야 네이트는 지가 딱 봤을때 내가 정말 보물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 보물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야 어 그래서 얘는 허가가 안난 일에 큰돈을 벌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들면은 도둑들이 그 가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걸리면 이제 깜빡하잖아 그쵸? 약간 좀 뭐라그랄까 큰거 한방 노리잖아 걔네들은 그런 성격으로 도둑질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인간은 아닌거야 어 얘는 그런걸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치 정글이나 뭐 모험이나 탐험이나 이런걸 좋아하는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그런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끌려하지 않는거야 응 그치 얘는 그니까 양심이 끌려하지 않는다 보기에는 지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니야 이거봐 지가 막 찾았던 탐험들 유물들이죠 그래그래 이거봐 얘가 돈에 눈이 멀어서 봐 이거 당장 팔았어 그쵸? 우리였으면 바로 지금 아우디로 바꿨어 그쵸? 아우디 이미 한 대 뽑았습니다 이거봐 이 정도면 현다이 한 대 샀어요 지금 그쵸? 어 이거봐 얘는 안판단 말이야 유물을 어 기아 하나 샀어요 기아 하나 어 스페인 그 말에 그니까 그니까